한 뉴스 코너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내용들도 소식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총 3가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위, 암호화폐 시장 관리 감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국내에서도 발 빠르게 심도 있게 나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건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유럽연합의회 가상화폐 관련 보고서가 공개가 됐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국 국회의원, 국회의원이란 상원의원이죠. 상원의원이 될 것 같은데. 암호화폐 번지에 맞기를 위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시기가 조금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서 초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바로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위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리 감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전에 1월 달이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나눌 것이다. 박상기 법무장관도 폐쇄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김동훈 부총리도 한마디 했을 때 거기다 대고 중앙원의 총재도 한마디 했을 때 가상증표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재무장관 회의로 인해서 각국에서 합법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중국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는데 논의로 치고 결국에는 국무위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법안 발의를 굉장히 계류 중이었지만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국룡권하고 토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압축이 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요? 복귀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국내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복귀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죠.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ICO와 ICO의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그런 가이드라인 발표를 위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상당히 좋은 소식을 접해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신에 국회의원들, 여야 의원들과 저희 정부와 그리고 금융위원회라든지 금강원이라든지 이런 금융 쪽 관련 기관들과의 약간의 마찰이 조금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요.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권 마련 그리고 규제를 좀 하루빨리 진행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 금융기관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특히나 또 ICO에 대해서 아직까지 규제할 필요가 없다. 기존의 현행변만으로도 좀 상당히 좀 규제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잘 생각해보면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요.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불법 자금들이 더 나와주고 있고요.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 ICO에 대한 스캠코인이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만으로 당연히 안 되고요. 앞으로 좀 변화되는 시장에 맞춰서 변화되는 법안과 가이드라인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국내에서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슈, 상당히 큰 이슈들이 많았었죠. 첫 번째 이슈가 남북에 대한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또 미국과 북한 간에 대한 정상회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해서 발의했던 법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의안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처리를 못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 정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예전에 바른미래당에서 전명기 의원이 발의를 했었죠. 그런 발의안과 또 이제 재윤경 의원이 발의했던 그런 발의안들. 이제서야 검토를 하고 그것이 세의의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ICO 관련해서는 상당히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미온적인 입장을 좀 표명하고 있는데. 자, 지금 ICO 관련, 얼마 전에 이 신일 골드코인이 있었죠. 보물선 관련 코인이라고 나왔었는데요. 아직까지 과연 이 보물선 앞에가 진짜 현실적인 코인인지 아니면 스캔코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들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불안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ICO 일단은 뭐 규제가 나와야겠죠. 뭐 금지라더라도 규제를 하고 이제 막는 게 좀 나아져야 되는데. 자, 지금 전면적인 금지란다고 해서 아무런 방안, 아무런 법안도 나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거를 역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좀 불법 자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ICO 사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하지만 지금 이거는 알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국내 논의가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뒤처져 있고요. 앞으로 지금 이렇게 논의하고 있지만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확정적으로 나온 법안과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위원회와 금강원 그리고 정부 여당이 지금 싸울 생각이 안 싸울 처지가 아니고요. 지금도 하루빨리 가치의 머리를 보아서 규제를 하고 결국엔 투자하들, 국민들의 돈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보호를 위한 법안과 가이드라인이 빠르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뉴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과 법안,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시간 이상 이거에 대해서 다 못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오늘 주제와도 또 맞물리죠.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규제, 과연 이 대한민국은 오늘 논의 속에 어떠한 내용들을 더 했는지 이렇게 심층적으로 좀 파헤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뉴스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죠. 유럽연합의회 가상화폐 관련 보고서 공개 내용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방금 전에 첫 번째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대한민국에 과연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지, 그 전에 이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ICO를 진행할 건지 이런 식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요.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주는 건 거의 사실상으로 좀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는 그 밖에 그 이후의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 국내는 상당히 늦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자, 이번에 유럽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요. 어떤 보고서가 나왔냐면 더 이상 이제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로 포함시키지 않냐, 자산으로 인정하냐 안하냐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닙니다. 과연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권 내로 들어왔을 때,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이제는 들어올 건데, 자, 그렇다면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 후를 밟아가는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중앙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서에서 나왔었고요. 자, 그렇다면 일반 시중은행들 있죠. 일반 시중은행들은 어떻게 과연 이제 막 가상화폐가, 이제 법적 화폐가 되고 있는 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대응하고, 영향력을 유지할 것인지, 경쟁 구도는 어떻게 형성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첫 번째, 두 번째 안이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 안은 시중은행들에서 이제는 가상화폐를 빠르게 인수를 해서, 이제 은행 자체에서 이제는 가상화폐를 관리하는 안이 나왔었고요. 두 번째 안이 이제는 규제를 통해서, 자, 가상화폐 이런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서, 자, 우리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또 가격적인 조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할 수가 있다라고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뭐 경쟁이든 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내로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은행에서 뭐 금융 안정성이죠. 금융 안정성 이사회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런 가상화폐가 시스템에,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속적으로 밝혀졌고 있고요. 하지만 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자체는 시스템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지만,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잘못된 법안들, 그리고 아직 미완성된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좀 불법적인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 내로 편입은 하룻바리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개인 투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먼저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아직 유럽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 보호에 대해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런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 과연 이 유럽 회의에서는 어떠한 얘기들을 했는지, 오늘 무료방송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더욱더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사까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기사에서 잘 살펴보면 요즘 말이 많은 신의그룹이 나옵니다. 신의그룹에서 결국에는 보호물이 없다, 금괴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버렸죠. 결국에는 주가 조작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대고 지금 신의 골드코인이라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주위 분들이 이런 부분들 투자를 했다면 정말 도샷을 싸들고 말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무겁천지로 난무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도하고 규제를 강하게 해서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코인들이 생성이 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 기존에 뭐 진짜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 만드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때아닌 피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점진적으로 좀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서 좀 약간 첨언을 해드리면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면 결국에는 디지털 통화라든지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금융권, 은행권에서도 결국에는 인수를 해서 오히려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보고서가 잠깐 이렇게 한 줄 짧게 나왔는데요. 이것만 놓고 보면 결국에는 은행권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권에서도 몇몇들이 이제 뭐 저도 들은 정보이긴 하지만 자, 은행권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언론이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누구라도 충분히 눈독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미하실 때 꼭 참고로 활용을 하시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저희 코인119 방송 끝나면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쪽에 들어오셔가지고 세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사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국회의원 암화폐 범죄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결국에는 상원, 하원 둘 다 통과돼야 법이 통과되는 이런 기본적인 골자인데 청문회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청문회도 많이 했는데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한데 결국에는 규제를 잡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걸로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월스트리스카 기관 투자가들이 본격적으로 팔과도 붙이면서 현물로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은 미후하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법주화돼서 법으로 제정이 되면 정말 군물살을 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처음에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이렇게 법주화돼서요. 그 법툴 안에서 어떻게든 규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거라고는 아는데 지금 당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건지 또 정확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 이제는 시왕 뉴스 시간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좀 느낄 겁니다. 저희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각 국의 유명 인사들이 가상화폐는 거품이다, 가상화폐는 사기다 이런 식의 발언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G20 재무장관회의가 끝난 이후에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는 앞으로 가치적인 상승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이제는 뉴스는 어떤 뉴스가 나옵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가상화폐를 더욱더 바로잡고 깨끗한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금융권 내로 편입시키겠다 이런 뉴스만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가상화폐 시장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지부진한 장이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장이었지만 이 가상화폐 밖에서는 규제를 위해서 상당히 바쁘게 움직인 하루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마지막 뉴스 이번엔 미국입니다. 자, 미국의 이런 상원위원들이 자, 핀센에 대한 핀센에서 이제는 더욱더 규제를 강화할 수 있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권한을 주자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자, 핀센 같은 경우에는 금융 범죄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금융 범죄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는 기간이긴 한데요. 자,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가상화폐에 대해서 ICO라든지 불법 자금 유출 그리고 또 이 다크코인들을 이용한 돈 세탁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었는데 과연 이 사람들 해킹범을 잡았을까요? 또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었을까요? 자, 투자자분들이 잃은 돈은 지금 몇 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돈을 가지고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처벌이 되어 있지 않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 그렇게 된다면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에 핀센의 당연히 영향력이 강화시켜져야 되고 권한을 부여해서 더욱더 심하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 지금 역동적으로 상당히 변하고 있다. 이런 세계 환경에서 중대한 임무를 할 수 있게 좀 맡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입니다. 지금 거래소도 그렇고요. 이 없는 규제를 이용해서 또 이제 없는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상당히 불법적인 모습을 좀 많이 일으켜주고 있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국내 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세금을 매기고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좀 횡령하는 뭐 이런 식의 뉴스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하지만 이렇게 하고 투자들의 돈을 가져가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 계속 나와주는 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핀센입니다. 자, 핀센에서 법 집행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다. 지금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더욱더 심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상화폐는 가상화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런 테러리스트라든지 불법 자금을 좀 옮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을 더욱더 잡아야 된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 지난주 항상 얘기했습니다. 이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권, 그리고 G20 재무장관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당연히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방안이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 규제 방안,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상화폐를 규제한다. 자, 예를 들면 미국 FBI에서 가상화폐 불법 수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 가상화폐 시장을 폭락을 시키고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투자들에 대한 투자심이 위축이 가장 컸고요. 자,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자, 불과 한 달 사이에 이제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호재로서 작용되고요. 자, 이로 인해서 실제로 기간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좀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지금 한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 들어오시면요. 과연 이 한국은 어떤 규제라고 있고 앞으로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한국의 ICO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유럽, 유럽 관련해서 과연 유럽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자, 은행이 가상화폐를 인수한다고 그랬는데 자, 가상화폐는 탈중화화폐입니다. 과연 은행이 인수를 하게 되면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해 드릴 거고요. 또 이제 마지막 뉴스였죠. 미국 이 핀센에서 이제 권한이 부여되고요. 핀센이 더욱더 영향력이 행사되면 과연 이 가상화폐 불법. 그동안 투자자분들 불안하게 했던 이런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사라질 수 있을지. 자, 그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잠시 후 진행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등에서 같이 말씀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게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